안녕하십니까 타백산직입니다. 마르코스 아우넬리오스의 명상록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스 아우넬리오스의 명상록은 전반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있는 존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명상록은 지금 당신이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아우넬리오스의 명상록 제3장은 진정한 자유인 신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나날이 소모되어 감에 따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생명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신과 인간에 관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생능력이나 사물에 대한 이해능력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을지의 여부도 우리는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노망이 시작되는 경우 호흡능력이나 소화능력이나 감각이나 충동 등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지만은 자신의 여러 재능을 충분히 활용한다든지 자신의 의무들을 정확히 평가한다든지 발생하는 일들을 분석한다든지 지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를 결정한다든지 수련된 사고를 요하는 일들을 판단한다든지 하는 등의 능력은 이미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능력과 통찰능력이 먼저 쇠퇴해버리기 때문이다. 2. 또한 우리는 자연현상에 따라 일어나는 결과에도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3. 예를 들어 빵을 구울 때 빵의 표면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균열은 빵을 굽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지만은 그 나름의 독특한 멋을 지니고 있어 우리들로 하여금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4. 또 무악과 열매가 무르익어 활짝 벌어지거나 올리브 열매가 무르익어 썩기 직전의 상태로 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은 한층 더하다. 5. 또 알라리 영그로 거의 땅에 닿을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수수이삭, 성난사자의 이마에 잡힌 주름, 멧돼지의 입에서 내뿜는 거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많은 것들은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본다면은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을 것들이 자연현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6.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며 우리들을 매혹시킨다. 7. 그러므로 모든 자연현상에 대한 깊은 감지력과 이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연현상의 거의 모든 부수적인 것들까지도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7. 그런 사람은 오름거리는 사자나 호랑이의 입을 보면서도 마치 그림이나 조각품을 대하듯이 감탄하며 감상할 것이다. 8. 또한 그런 사람은 분별력 있는 눈으로 노인들, 남자이건 여자이건에게서 완충미와 신선미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젊은 사람들의 아름다움도 순수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9.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연과 자연현상과 진정으로 친밀해진 사람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9. 셋째, 히포크라테스 코스 섬에서 출생한 그리스 최대의 의학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말을 남겼으며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유명하다. 10.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지만 그 자신은 병들어 죽었다. 갈데아의 점성술사들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예언했지만 운명은 그들 또한 죽음으로 이끌었다. 10. 알렉산더, 폼페이오스 줄리우스 시저는 수차례에 걸쳐 모든 도시 국가들을 함락시키고 전투해서 수많은 기병과 포병을 죽였지만 결국 그들 또 죽고 말았다. 11. 자연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 이오니아의 철학자로서 만물은 유전한다고 말한 그는 만물의 기원은 불에 있다고 말했다. 11. 수다철학의 물리학적 사상의 일부는 그의 학설에 근거를 둔 것이다. 12. 불에 의한 우주의 소멸에 대해 깊이 생각했지만 정작 그는 몸속을 물로 가득 채운 채 수정병을 의미함 더러운 진옥 구동에 빠져 죽었다. 13. 데모크리토스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의 사람 우주는 무한한 원자들의 무한히 다양한 결합에 의해 행성되었다고 주장했다. 14. 이 때문에 죽었으며 아우렐리스의 표현한 그의 죽음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다만 다음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예로 봐 잠소당해 죽은 것을 비유한 듯하다. 15. 소크라테스의 이탈은 종류의 해충에 의해 죽었다. 해충은 밀고자들을 의미합니다. 16.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 이러한 일들은 의미하는 반은 다음과 같다. 17. 즉 당신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항구에 도착했다. 18. 자 상륙하라. 다른 삶을 향해 항해하겠다고. 19. 그러나 신들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19. 피안조차도 무관각의 세계를 향해 항해하겠다고. 19. 만일 당신이 무관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괴롭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며 19.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타고 배인 당신의 육체의 노예 상태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20. 노예가 그 주인보다 훨씬 우월하다. 20. 왜냐하면 전자는 정신이며 신성임에 반해서 후자는 흙이며 핏덩어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1. 넷째,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일로 당신의 남은 삶을 낭미하지 말라. 21.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22.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며 왜 그런 계획을 세우는지 따위의 생각에 홀몰하는 것은 당신의 내부에 있는 당신의 지배자인 이성을 주시할 기회와 다른 일을 할 기회를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22. 당신의 생각이 공허한 생각과 망상, 특히 남의 일에 대한 간섭과 악의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23.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도 항상 솔직하게 거리낌 없이 나는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24. 사회적 존재로서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당신의 내부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순수하고 끊임없는, 즉 알려지면 얼굴이 붉어질 마음속의 켜라, 관능적 켜라, 적대적 감정, 질투, 의심 등의 감정이 전혀 기들지 않은 것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 재산의 것들을 열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직자이며 신들의 종인 것이다. 26. 그는 자신의 내부에 확립되어 있는 정신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런 올바른 관계는 그를 켜락에 의해 타락하지 않는 사람, 고통에 의해 상처받지 않는 사람, 모욕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27. 그래야 그는 어떤 격정에도 압도당하지 않으며, 정의에 깊이 뿌리받고 있으며, 자신의 운명과 처지를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며,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28. 그는 항상 자연으로부터 할당받은 자기 자신의 운명과 자기 자신의 일에만 전념한다. 29. 그는 자신의 운명을 훌륭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런 그의 행동은 아름답다. 29.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짊어지고 나아가며, 또한 정해진 그의 운명이 그를 이끌기 때문이다. 30. 또한 그는 이성을 부여받은 모든 존재는 모두 종족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31. 또한 그는 새로운의 동료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견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1.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들이 집에서는 어떤 사람이며, 밖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낮에는 어떤 사람이며, 밤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둔다. 32.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칭찬을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조차도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3. 행동함에 있어서 마지못해 하거나, 이기심에 하거나, 비판적인 정신없이 무턱대고 행동하거나, 격한 감정에 지배되어 행동하지 말라. 34. 행동의 동기를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35. 당신의 내부에 있는 신으로 하여금, 사람다운 사람, 성숙한 사람, 정치인, 노마인이며, 통치자인 한 사람의 주제자, 언제라도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36. 태각신호를 기다리며, 자신의 위치를 고수한 정쟁터의 병사와 같은 한 사람의 주제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맹세와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사람의 주제자가 되게 하라. 36. 당신의 내부에 있는 신으로 하여금케 하라고,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도움과 평안도 필요치 않는 존재가 되게 하라. 37. 인간은 남에게 의해 세워져서는 안 되며, 스스로 똑바로 서야 하는 것이다. 38. 만일 당신이 인생에서의 정의, 진리, 자제, 용기보다 더 훌륭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39. 즉, 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당신의 행동의 확고함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와 당신에게 할당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신의 운명에 대한 만족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보다 더 훌륭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40. 다시 말해서, 보다 높은 어떤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당신의 영혼을 다해 당신이 발견한 그 최선의 것을 따르고 그것을 즐겨라. 40. 그러나 당신의 내부에 확립되어 있는 신성한 영혼보다 더 훌륭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40. 즉, 모든 개인적인 충동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모든 생각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40.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감각적인 유혹들을 분리치고 신들에게는 충성을 맹세하고, 40. 인간에게는 연민을 맹세하는 신성한 영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41. 그래야 이 신성한 영혼보다 더 고개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41. 당신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파고들 여유를 남겨두지 말라. 42.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그 이외의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43. 당신 고유의 선을 섬김에 있어서 심한 정신적 갈등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4. 이성에 속하지 않는 것, 공공의 이익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찬양을 받고 45. 권력과 부호와 쾌락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결코 선이라고 할 수 없다. 45.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훌륭한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46. 곧 인간을 전복시켜 길을 잃게 한다. 46. 그러므로 스스로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46. 오로지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47. 당신은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가. 48. 만일 그것이 이성적 존재로서 당신에게 최선의 것이라면 그것에 집중하라. 49. 그러나 그것이 동물적 존재로서 당신에게 최선의 것이라면 솔직하게 그렇다고 인정하고 50.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판단을 고수하라. 50. 다만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의 검토가 올바르게 행해져야 함을 잊지 마라. 51. 당신으로 하여금 신용을 잃게 하고, 자존심을 잃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하거나 저주하게 하고, 51. 자신을 위장하게 하고 남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휘장을 쳐야 하는 욕망을 갖게 하는 것들로부터 52. 얻어지는 이익들을 당신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지 말라. 53. 자신의 내부에 있는 이성과 영혼, 그리고 이들의 우월성을 믿어 이들을 신봉하는 편을 택한 사람은 54. 유장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고독도 군중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4.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무엇을 추구하거나 회피하는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 55. 또한 그에게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육체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게 될 것인가 하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55.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는 일상적인 일을 하듯이 태어나고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55. 일상을 통해 그가 염원하는 것은 오직 그의 마음이 이성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서 56. 다른 길로 덜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다. 57. 수양되고 청화된 마음 속에서는 섞이거나 돌은 미나, 골문 상처의 흔적이 없다. 57. 그런 사람에게서는 마치 어떤 비극배우가 그 연극이 끝나기도 전에 또는 자신의 역할을 끝내기도 전에 무대를 떠나버리는 것처럼. 57. 죽음이 그에게서 미완이 생을 빼앗아가는 일은 결코 없다. 58.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비굴함이나 오만함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추종심이나 배타심도 없다. 59. 그에게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나 숨기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59. 당신의 사고 능력을 존중하라. 60. 당신의 내부에 있는 케자비로 하여금 자연과 이상적 존재의 본질과 충돌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고 능력이다. 60. 또한 당신은 이 사고 능력에 의해 오류에 빠지지 않고 동료들과 훌륭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신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60. 모든 것을 버리고 다음의 몇 가지 진리에만 집착하라. 61. 인간은 현재, 즉 바로 이 순간만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62. 그 밖의 삶은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거나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의 것일 뿐이다. 63. 모든 인간은 그 향유하는 삶의 순간이 급히 짧으며, 그가 생활하는 장소 또한 지구의 급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64. 또한 아무리 훌륭한 명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찮은 것이다. 64. 왜냐하면 사회의 명성은 태어났다가는 이내 사라져버리는 하찮은 존재들이 계승에 달려 있으며,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는 그들이 오랜 옛날에 죽은 사람을 기억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65. 앞의 금원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해야겠다. 66. 당신의 생각 속에 무엇인가가 떠오를 때마다 항상 그 대상의 군원적인 본질, 즉 부수적인 속성들이 제거된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에게 그 대상에 대해 정의를 내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라. 67. 그러면 당신은 그 대상의 자체와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즉 대상이 분해되면 다시 그 대상으로 반환되는 각각의 요소들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68.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 조직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이 능력만큼 마음을 고개력에 해주는 것은 없다. 69. 즉 그 대상이 우주에 대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전체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전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 마치 최고의 도시를 이루는 다른 도시들은 그 도시에 비하면 한 채의 가옥에 지나지 않는 그런 최고의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능력만큼은 70. 우리의 마음을 고결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70.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인생을 주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자.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지금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70. 그것을 다름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덕을 지니어야 하는가. 온유함인가. 용기인가. 솔직함인가. 믿음인가. 충성인가. 성실함인가. 71. 스스로 만족함인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미덕인가. 72.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운명이 내게 준 것이며 복잡한 거미줄의 한 가닥이며 우연의 결합이다. 라고 말하거나. 73. 아니면 이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나의 동료, 친조, 형제인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74. 그러나 나는 자연의 섭리를 알고 있으므로 형제애라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를 대한다. 75. 그러나 선악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각각의 가치에 상하는 응보를 향해 나의 화살을 겨냥한다. 라고 말해야 한다. 75. 만일 당신이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항상 이성의 법칙에 따라 열성을 가지고 활기차게 그리고 인간애를 가지고 수행한다면 75. 만일 당신이 당신 내부에 있는 영혼을 언제라도 되돌려줄 수 있도록 혼란시키지 않고 순수한 상태로 보존한다면 76. 그리하여 만일 당신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회피하지 않고 행동함에 있어서 자연의 섭리와의 일치를 추구하고 말함에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함을 추구한다면 77. 당신은 훌륭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당신을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77. 의사들이 갑작스러운 환자들의 치료에 대비하여 기구와 메스를 항상 손가까이 준비해두듯이 77. 당신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양쪽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당신의 원칙들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78. 그리하여 극히 사소한 행위에 있어서도 신과 인간이 얼마나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79. 왜냐하면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을 떠나서는 올바른 올바로 행해질 수 없으며 또한 신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을 떠나서는 올바로 행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79.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 80. 이제 당신은 이 단장들과 고대 노마인들 그리시인들의 언행록과 당신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기록해두었던 발체록들을 읽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80. 그러므로 고항된 소망을 버리고 최후의 목적을 향해 서둘러라. 80. 만일 당신이 조금이라도 당신 자신을 존중한다면 할 수 있는 동안에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 80. 당신은 도둑질이라든가 시뿌리기, 물건 구매, 침묵을 지키는 것,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는 것 등과 같은 사람들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80. 그것들의 의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종류의 통찰력을 감지해야 하는 것이다. 60. 육체에는 감각이 있으며 영혼에는 행동의 원칙이 있고 이성에는 원칙이 있다. 60. 그런데 육체를 통해 감각을 느끼는 능력은 갇혀있는 가축들에게도 있으며 충동의 경련에 대한 복종은 야생동물들과 매침부 같은 자들과 팔라리스, 시실리의 폭군, 네로나 같은 자들도 느끼며 61.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되지 되는 일에 있어서의 이성의 지시는 신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조국을 배반하는 자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뒤에서 지약을 범하는 자들조차도 느낀다. 62.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이러한 자들의 공통된 유산임을 감안할 때 선인의 특성으로 남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자신의 운명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63. 자신의 내부에 있는 신성을 무질선 상령과 생각들로 더럽히거나 혼란시키지 않고 그 신성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설사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의 말 속에 담겨있는 진리와 그의 행동 속에 담겨있는 정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64. 진리만을 말하고 정의만을 향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내부에 있는 신성에 따르는 것이다. 65. 그가 소박하고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아무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삶이 닿을 때까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65. 순결과 평화 속에서 삶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의 지시에 따르면서 65. 마르커스 아우넬리오스 명상록 제3장이었습니다. 65. 태백산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